존재만으로도 힘이 나는 거 있잖아요 오로라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초자연 같이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길에서 그냥 그렇게 땀을 닦아준다거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술을 끊었고 담배를 오래 끊을 거고 거짓말을 절대 안 해요 저는 둘 중에 한 명이 죽으라고 만나면 저는 죽을 수 있어요 내일 당장 같이 미래를 그려도 무섭지가 않은 게 사랑인 거 같아요 꼭 어딘가를 가야 하는데 함께 왔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바로 떠날 수 있을 정도 평생 같이 하고 싶다 이러면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어디 외딴 섬 같은 뭔들 못 하겠어요 뭔들 뭔들 제가 희생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와 우리처럼 안경 속에 진심으로 마을에서 멀어져 누구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 처음 같은 곳으로 도망가기 좋은 것